1, 2, 3, 4 아아 진짜! 내가 진짜 왜 사나 식구도 하고 진짜 진짜 나쁘다 4시, 4시 산책 이 새끼 웃는가 봐! 와 좋아 죽는다! 거기 막 그냥 시원한 막이야 화가 났나요? 아니요 전혀요 빨리 타! 싫어 안타 혼자타 왜? 내가 앞으로 너를 피할 거니까! 아주 딱 한 번만 딱 걸려봐네. 아 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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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자. 꼬추기름이 그게 없었다니까 너? 진짜 신고합니다. 아 됐어요. 내가 그냥 먹을게. 강남석 개새는 알아? 당연히 알죠. 그 완전 또라이라던데. 그 또라이 개새가 나야 새끼야. 앞으로 내가 너 한 번만 더 내 진짜 아니참이 내 진짜 그때는 내 사람이 아니고 진짜 개다 개야. 아 싫어. 아이 변태 아니라고!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! 내가 미친놈 년은! 이런 미친 진짜 아유 이런 상 미친 진짜 아유 진짜 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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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! 너 이러고 따하면서 나보고 잘 지내라고? 아니 나 잘 못 지내. 잘 안 지내! 유부남이랑 붙더만 미친년이랑! 이 사람 두둑이 별로 미친놈이랑! 뭐라도 좀 하자고! 그게 뭐든! 울어? 화나다 갑자기 왜 울어? 도대체 혼자서 뭘 얼마나 어떻게 이익이 견딘 건지. 괜찮아! 안 다 잤어? 괜찮아질 거야? 왜 편이 하나도 없는데? 나 있잖아! 자! 이제 부터 우리 같은 편! 아니 여자친구 아니라고! 아닌 게 아닌 건 아니고? 그게 무슨 소리야! 그거 아니라고 뭐! 하하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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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뭐 그래도 기분이 썩 괜찮을 때도 있고. 그리고 또 뭐 자주 웃기도 하고. 열부 잠겨 있었어? 창문 닫혀 있었고? 하하하하! 하하하하! 하하하하 진짜! 위급할 때만 불라고 위급할 때! 위급하게 부르고 싶어. 불면증이라고 그래 그러면 잠을 못 자기는 거야. 먹어도 모르겠다. 내 스타일? 나는 머리에 꼭꼭꼭! 인성이 약간 문제 있는 사람! 당신이 너무 예뻐서. 사랑해! 사랑한다! 하하하하!